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집 앞에서 잘 놀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태국에서 23개월 된 아이가 집 앞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이때 당시 아이 엄마는 집 안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외출을 해서 없는 상태였대요 이 실종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국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본 거죠 도대체 이 23개월짜리 여자아이가 집 앞에서 잘 놀다가 어떻게 된 걸까 이제 경찰 구조대원들이 한 200여 명이 투입돼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인이 밝혀졌는데 아이 아빠의 친구 40대 미얀마 남성이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그 숲속 동굴 근처에 두고 왔는데요 숲속 정형들이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데려갔습니다 이랬대요 개소리도 참 정성껏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실종 3회만에 아이를 동굴 앞에서 찾은 거예요 아이가 뭐 벌레에 물려가지고 여기저기 물려있고 애가 굉장히 지쳐 보였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 경찰이 말하기에 범인이 좀 약물 중독이 된 것 같다 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해요 아니 참 진짜 진상집도 가지가지네요 그쵸 하여튼 서로서로 이제 아빠 친구 엄마 친구 이렇게 아는 놈들이 더 해요 친구 가려 사귑시다 네 지금 뉴욕에서 가장 화제 뉴스는 우리 투미닛을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실테지만 뉴욕 롱알랜드에 거주하는 22살 개비 페티토양 실종사건입니다 이 페티토양은 여행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드트립을 떠났거든요 약혼자 브라이언 론드리랑 같이 이제 로드트립을 떠났는데 원래는 10월 오레곤 포트랜드에서 이 여행을 마치는 일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약혼자 브라이언이 먼저 돌아왔죠 그래서 페티토양이 지금 가족들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브라이언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어떠한 그 정황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물어봐도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빡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놈의 부모님이 진짜 웃겨요 남의 귀한 딸을 데려가 가지고 지 아들만 혼자 돌아왔으며 야 너 왜 너 혼자 돌아왔어 너 여자친구 어디 갔어 이렇게 같이 혼내고 찾아야지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요 아 이 페티토양의 행적을 빨리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주소를 알면 롱알랜드라 있잖아요 한 대 가서 그냥 콕 쥐어받고 올까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화가 막 나더라고요 이 가족이요 페티토양 가족이 브라이언 가족한테 사정사장을 했대요 제발 어떻게 된 건지 왜 너 혼자 돌아온 건지 이걸 좀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줘라 그래야지 이 딸을 찾는데 뭔가 단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뭐 저런 식으로 뭐 변호사와 얘기를 해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지금 페티토양 아버지는 거의 음식도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열받죠? 이 8월 24일이 마지막 영상통화였대요 평소에 뭐 일주일에 3번 정도 부모님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8월 30일에 텍스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솔직히 그게 페티토양이 보냈는지 브라이언이 보냈는지 그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목소리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지금 애가 너무너무 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8월 24일 솔트레이크시티 호텔에서 그 브라이언 놈하고 같이 있던 게 마지막 행적인데 지금 FBI 당국하고 서포카운티 경찰이 페티토양을 찾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투미닛을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아셨겠지만 그래서 이 페티토양을 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 부모는 진짜 이 딸이 딸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예쁜 딸이 약혼자랑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하니 믿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이 새끼가 지 혼자 돌아왔으니 얼마나 지금 애가 타고 화가 나고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제발 무사히만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놈이 새끼가 뭐라도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리겠어요 아휴 정말 이 뭐라 할 말이 없고 이 페티토양이 정말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무 일 없이 돌아와서 브라이언 뺨을 딱 때리면서 야 니 혼자 쳐가면 어떡해? 이렇게 따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아래 신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인스타라든지 어디서 본다면 이렇게 함께 신고를 해주셔서 페티토양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